드디어 샀다 이 푸딩! 이걸 살려고 며칠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이 맛있는 푸딩을 지금 당장 급하게 먹으면 이 프리미엄 푸딩의 맛과 질이 떨어질 테니까 천천히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 만든 다음에 여유롭게 먹어야겠다. 다녀왔습니다. 뭐야 오빠가 웬일로 집에 있지? 오빠가 지금 학교에서 올 시간인가? 아닌데? 오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3일 동안 기다리고 기다려서 산 이 프리미엄 푸딩 지금부터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 식혀서 한입 한입 먹을 거거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냉장고에 넣어서 방에 올라가 있는데 막 몰래 빼먹고 그러면 난 오빠 내장을 빼먹을 거야. 알겠어? 여리! 앗! 조심해라. 지켜보고 있다. 어? 벌써... 벌써 여기서 뭐해. 앉아 빨리. 앉아! 건들기만 해봐요. 맛있겠다! 뭐하는 거야 건들지 말라고 했지? 지금 내 꼼쳐먹으려고 했지 빼먹으려고 했지? 아닌데! 조심해 진짜 머리통을 뽑을 거야 맛있겠다 엄마! 뭐가 맛있겠어? 뭐가? 뭐가? 아닌데! 안 된다 했다!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뭐고? 내 푸니! 내 푸니 먹지 말았잖아! 내 푸니! 야! 야 오빠! 진짜 어이없어서 내가 그렇게 먹지 말라고 심신다고 했는데 내가 3일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몰라 어? 진짜 오빠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냉장고에 오빠가 좋아하는 꿀도 있고 케이크도 있고 어? 핫도그도 있는데 어? 어떻게 오빠가 막! 지금 지금 이 음식들이 그 오빠의 그 목은형으로 들어가? 지금? 우유도 있고 다 있는데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것 중에서 하필 내 푸딩이냐고 우유! 어? 왜 이렇게 어떻게 나한테 이래! 냈름? 아 진짜 어렸어 오빠 나중에 아빠 오기만 해봐 진짜 내가 다 일러버릴 거니까! 마! 으흑! 아... 아유, 우리 애들 줄라고 피자도 사왔고, 코카콜라 그리고 치킨, 햄버거도 사왔다 아이고 리아가 너무 잘 먹어가지고 맨날 마시는 걸 사다줘야 된다니까 여보 나왔어 어 여보 왔어 오빠 오빠 무슨 일인데 그래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뭔데 오빠가 내 푸딩을 막 훔쳐먹은 거 있지 그래 먹고 미안하다는 내 색 하나도 안 비춰 완전 어이없는 공탱이야 그래 아 여보 아 진짜 맨날 아 너 그랬었단 말이야 어 아니 리아야 내가 어 동생 거 뺏어 먹지 말랬잖아 그래서 내가 아빠가 맨날 어 맛있는 거 사오는데 어 그새는 또 못 찾고 요로를 걸 또 뺏어 먹으면 어떡해 맞아 맞아 내가 너네 맨날 썩어 내가 맛있는 거 마시는 아 그러면은 어 요로루랑 어 리아 맛있는 거 어 사왔다 내가 아빠가 같이 먹어 자 피자랑 어 피자 아 괜찮은데 요로야 이거 치킨도 사왔으니까 같이 먹어 얘들아 아 으음 응 맛있게 아 아 아 괜찮아 괜찮아 햄버거도 사왔으니까 어 괜찮아 괜찮아 같이 먹어 아 싫어 이건 내 거야 내 거라고 멜루 아 다 먹어 야 콜라도 먹어 아 음 요로야 아무래도 어 너가 맨날 어 리아한테 뺏기는구나 어 뺏긴다니까 아 진짜 완전 싫어 음 저번에는 용돈까지 어 손댔다면서 니 용돈까지 어 그렇다니까 진짜 너무 한 거 아니야 음 여보 아무래도 어 내 창고 방에 있는 그것을 사용해야겠어 그것을 사용한다고 어 그래 그러면은 리아도 어쩔 수 없겠는걸 아니 그럼 리아는 맨날 이거 어 요로루 물건이야 손댄다니까 어 요로루 물건이 자기 건 줄 알고 있어 어 야 야 야 여기 리아야 씨 야 여긴 아빠 그 아빠 집이니까 나가 집에서 나가 어 그래 나가 그래 아무래도 요로야 안 되겠구나 어 어 아빠 따라오래요 아빠가 아주 좋은 걸 너한테 선물해 줄게 자 아 진짜 너무해 자 아빠의 창고키로 자 참을 세 보이지 우와 자 여기다 따면은 열 수 있어 열어주는구나 아이 그럼 너에게 아주 좋은 걸 넌 따라오 넌 따라오 따라오지 마 그래 따라와 요로야 아빠가 어 절대 오빠한테 뺏길 수 없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지 자 자물쇠가 다 몇 개야 그치 여기는 바로 아빠가 어 자물쇠로 걸어 잠가 놓은 거야 어 절대 열 수 없어 어 이 마술이 여기 집권 다 열어주 아 이건 내가 안 잠가도 그래 잠그면은 다시 안 열려 그치 응 그러네 키가 없으면은 절대 열 수가 없다는 말씀 자 그러면 이 자물쇠를 어 요로한테 나 선물해 줄게 여기는 아빠가 아끼는 물건들을 여기다 잠가 놓은 거야 절대 아무도 건들 수 없지 음 그렇구나 아이 그럼 그럼 자 그러면은 아빠가 너한테 선물해 줄게 자 자 이거는 자물쇠인데 자 이걸로 오빠한테 지키고 싶은 물건을 이 자물쇠를 잠가 놓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 다 잠글 거야 아이 그럼 그럼 자 그러면은 니가 아끼는 물건을 다 잠 꾸고 와 알겠어 이제 요로로도 절대 김니아한테 어 아끼는 물건을 뺏기지 않을 거야 아휴 근데 그나저나 이 창구방에 있는 나의 골프채와 비상금은 절대 아무도 가지가지 못할걸 호호호호호 오늘 뭐 유치원에서 봐둔 이 크림빵 또 응? 또 어제처럼 멍청이처럼 뭐 또 그 냉장고에 넣어두면 오빠가 빼먹을 게 뻔한데 어제 오빠가 나한테 준 이걸로 내 빵을 지켜보이겠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흥 떤따라 육천만 다녀왔습니다 슉 어? 마침 오빠가 없잖아? 그러면 일단은 여기 빵에 넣어두고 잠가버려 다 온다오 그리고 또 오빠가 맨날 내 장난감 빼가지고 자기 로봇이랑 싸우게 만드니까 장난감 상자도 잠궈버리는 거지 이렇게 잠그면 아무도 못 열겠지 다음은 응? 오빠가 집에 없는 김에 그냥 오빠가 집 못 들어오게 제 문도 잠궈버리자 이렇게 잘 잠궈버리면 못 들어오겠지 다음은 타워야 어? 오빠가 안방도 못 들어가게 안방도 잠그고 이제 내 방을 올라가서 내 방에 있는 화장실도 잠그고 내 방 먼저 잠가야지 됐어 이것도 잠그고 이것도 잠그고 다 잠궈버릴거다 이러면 오빠는 아무것도 못 열겠지 나 동말이 뭐야 오빠는 못 들어오지롱 내가 다 잠궜으니까 못 들어오지 바보야 제보 싫어 그러게 누가 내 크림밤이랑 다 빼서 먹으래 응 크림밤 아직 안 먹었지만 어쨌든 내 거 계속 만지고 내 물건 손대고 해가지고 내가 오빠를 참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자물쇠로 문을 잠궜단 말씀 절대 문 안 열어줄 거야. 제발 열어줘! 싫거든 싫거든 메롱메롱 못찾겠대! 뭐야? 뭐야? 으 으 으으 아리구 whirl 비는 왜외로 비는 왜외로 가치요 Boost 짱 쉼 버틴 恩 아 히 1200ermeindung 기분 좋quier. TV나 볼까? 서파에 앉아서 그럼 티비도 보면 되지. 티비도 잠궈지롱 그러면 불이나 끄고 잠이나 자야겠다. 불 도 잠궜지롱 괜찮아 그럼 맛있는거 먹으면 되지. 냉장고 열어볼까? 냉장고는 당연히 잠궜지 바보야 래롱 그럼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아야겠다 오빠 친구 없잖아 그리고 문도 잠궜다구 그럼 창문으로 나가야겠다 창문도 잠궜지롱 그러면 그냥 요르르랑 말하면서 놀아야겠다 오빠 입도 이제 이렇게 잠그니까지롱 뭐라고? 그러면 오빠가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구? 아무것도 못하죠? 팔이랑 다리도 잠궈버리기 전에 얌전히 있어 수고해 아우 퇴근해야겠다 아휴 오늘은 좀 시간이 늦었네 아휴 뭐야 아휴 대문이 잠겨있네 아이 괜찮아 나 여기 마스터키가 있으니까 마스터키로 툭 깍 음 이거 왜 누가 잠갔대 뭐라고? 뭐 요르르가 뭐 요르르가 방을 잠궈서 방에서 못 자고 있다고? 아휴 어쩔 수 없지 뭐 아 여보 아휴 아 집에 다 잠겨있네 어? 이게 상자도 잠겨있고 어 뭐야 이거? 그래 다 잠겨있다고 요류가 잠궜어 아휴 그래 아 그럼 우리 빨리 올라오자 하자 나는 여기 마스터키가 있거든 가자 아휴 잘했다 다 먼저 할 수 있겠네 아휴 리아야 뭐라고? 넌 이 집에서 뭘 할 수 있냐구? 이모? 아무것도 못하죠? 아휴 아휴 네 그래요 아이고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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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야 잘자 아휴 리아야가 입이 잠겼나봐 말을 못하네 그러게 나는 세계 최고의 도둑 이수건이라고 하지 오늘도 세계 최고의 도둑인 내가 엄청난 집을 틀어서 엄청난 돈을 벌 거야 오늘은 이 집이 좋겠군 일단은 집을 들어가기 전에 아니 자물쇠가 걸려져 있잖아 이럴 수가 그러면 열어달라고 물어봐 아니 이러면 안되지 이럴 수가 내가 순식간에 따주지 됐다 자식들 이렇게 형편없는 자물쇠를 걸어 이럴 수가 입에 자물쇠가 걸려 있잖아 이거 이거 아주 잘 됐군 일단 내가 마저 다 털어야겠어 냉장고에 맛있는 게 없잖아 뭐야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일단 창고를 먼저 따고 여기도 쓸만한 게 없잖아 아이 귀찮게 하네 이거 아이 너도 입다 딸 뭐야 얘 뭔데 스승님 어떻게 한 것이죠? 저 제자로 받아주세요 뭐를 어떻게 해? 점수를 어떻게 딴 것이죠? 이 자식이 이거 아이 그 그딴 거 많이 빌려 없고 일단 나물 마저 털어야 되니까 일단은 아이 비켜 일단은 이걸 아 왜 자꾸 쳐다보는 거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거죠? 아이 잘 봐 귀찮게 하지 말고 똑바로 봐 알겠지? 네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락핏을 들고 여기 락핏 여기 줄게 락핏 들고 여기 이거 우클릭을 해 그럼 여기 6가지 보이지? 여기서 차례차례 순서를 맞춰야 돼요 한 번에 쏙 들어가는 게 있어 찾을 때까지 일단 한 번씩 다 눌러봐 찾았어? 아직 못 찾은 것 같아요 어 됐다 됐어? 아이 그래 그래 이렇게 하면 돼 알겠지? 감사합니다 스승님 그래 아이 여기 또 별 게 없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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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 게 없구만 그럼 나 이거 가볼게 잘 쓰고 락핏 안녕 감사합니다 스승님 이것만 있으면 이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요르르 그리고 우리 가족들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굴어뼀다 이것만 있으면 이제 전부 다 내 것이야 아휴 일어나봐요 출근할 시간이야 벌써 출근할 시간이로군 빨리 밥 먹고 씻어야겠다 요로야 왜 위에서 혼자 내려와 왜? 혼자 다 쓰니까 혼자 내려왔지 내가 오빠가 내 방에 못 들어오게 내 방문을 꼭꼭 걸었거든 푸딩이 푸딩을 먹어서 많이 화났구나 요로로 어휴 일어나봐요 그래 푸딩이 푹 쓰라고 음... 아니 뭐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내 빵 내 쿠키 하하하하하하하하하 뭐야? 아 냉장고 잠궜 안는데? 냉장고를 잠궜다고 했잖아 요로요 분명히 잠궜어 네가 아끼는 빵 네가 아끼는 빵 그것도 그림빵 하하하하하하 네가 아끼는 쿠키 하하하하하하하 뭐야 대체 어떻게 한 거야? 전부 다 내 거야 하하하하하하 아니... 그리고 으응? 아니 이거 뭐야? 창고에 갔더니 아주 대단한 게 있더군 빠더우스 으어어? 어이 그건 네가 창고에다가 자물쇠로 꽁꽁 잠궜 놨던 나의 피상금 그렇죠 어떻게 딴 거지? 흠흠흠흠흠흠 흠흠흠흠흠 피 피 피 피 피 피 상금? 아 여보 그런 게 아니야 창고에다가 여보 창고에다 꽁꽁 숨겨놨었는데 아 나 죽어나고 올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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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창고에다 ... 나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